본 플랫폼에서는 수능시험 문제를 참고하여 20문제 세트를 제작하였고, 그 중 17번 문제를 클릭하겠습니다.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, 정적분의 활용 개념과 함께 참고 자료 및 강의 동영상을 보고 학습을 합니다. 그 후 문제풀기 버튼을 누르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코드와 함께 문제가 생성이 되며, 보기 중 하나를 누르면 풀이가 제공됩니다. 정답을 확인하여 정답을 누르게 되면 정답 표시와 함께 풀이가 제공됩니다.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궁금한 것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댓글창에 댓글을 달면서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합니다. 본 플랫폼은 성균관대학교 브릿지 플러스 사업에 지원을 받아 개발하였습니다. 본 플랫폼에서는 수학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수학문제 생성기를 제공하며,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모든 환경에서 최적화하였습니다.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동영상 참고 자료 또한 제공하여, AI 기초 수학과 데이터 분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수학문제 생성기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제공됩니다. 그 중 다항식의 사측 연산 문제를 누르면 문제가 생성되며, 답안을 고르고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해설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.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궁금한 것에 대하여 댓글 기능을 통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등 소통이 가능합니다. 다중 수학문제 생성기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단원별로 문제가 제공되며, 그 중에 확률 문제를 누르면 확률과 연관된 여러 문제가 생성됩니다. 문제를 풀면 해설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. 마찬가지로 학습자와 교수자가 궁금한 것에 대하여 댓글 기능을 통해 서로 소통 가능합니다. 문제를 Handsome Reading Boarded Green Presentation